연하를 피해 의식이 생긴... 요새는 MBTI가 제일... 맞는 사이즈가 형밖에... 속궁합 암 40cm인가? 이번 주 주제는 차이 나는 사랑입니다 불가능 어떻게든 다 될걸요? 은혜를 만들어 봐라 식탁이나 테이블에 여자가 약간... 남자도 이렇게 살짝... 그리고 여자가..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뭐야? 야! 야! 마송의 남자 잭슨 씨 어서오세요 이주 님이 너무 내 스타일인 거예요 뭐야? 드디어, 섹시, 청소 야! 플로팅 하지마! 제 표적은... 멋스러운 걸 중요시하고 오토바이 가다가 바로 180도로... 모든 회원님들이 저를 찾아봐요 의도치 않게 자리가 만들어진다거나 연락이 온다거나 우리 겪었던 렛칸이잖아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... 아이고, 25년...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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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번! 4, 5번! 까지는... 저것도 살짝 허세 섞은 거야 8번! 그 이상도 가능... 오! 주우재 선배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직구 중 후배 새끼 여기 굿밥을 통해... 8, 5, 8, 5, 9 4, 5, 9, 9, 9, 9, 9, 9, 9, 9, 11, 9, 9 감사합니다.